안녕하세요. 플랫폼 베이스의 김범수 대표입니다. 저희 회사는 ICT 디지털 락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연구 및 개발하는 회사입니다. 저희 회사 제품의 특장점은 디지털 락이지만 락에 배터리가 없어 친환경적이고 실시간 통신이 되기 때문에 관제가 가능합니다. 또한 키 하나로 여러개의 자물쇠를 쓸 수 있어서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이 열쇠도 자물쇠를 열고 닫거나 문을 열고 닫고 그래왔죠. 이 하이퍼락과 하이퍼키는 디지털로 된 잠금장치입니다. 앞에서만 보더라도 열쇠처럼 생기지 않았죠. 이 기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무겁고 많은 열쇠 뭉치가 필요 없이 하나로 모든 잠금장치를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한 제품입니다. 또 배터리나 전기도 배선작업을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잠그고 열 수 있는 어떠한 곳에 응용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일단 키 관리가 정말 쉽습니다. 열쇠 뭉치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이게 어딜 여는 건지 헷갈리고 정신이 없습니다. 관리자도 이 키를 하나하나 찾아서 일일이 관리하고 전달해야 하고요. 또 가지고 있는 사람도 키를 보관한다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이 키 하나 때문에 잠금장치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. 이런 부분을 편리하게 유무선으로 하이퍼키 연결하면 스마트폰이라든지 PC로도 열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.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이 열 수 있는 시간만 딱 권한을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. 가령 월요일,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열고 닫을 수 있다. 이렇게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키를 잃어버려도 그 키에 대한 권한을 없애면 열 수 없기 때문에 관리도 쉽습니다. 또 만약 키 권한이 없는데 그 사람이 여길 열어야 한다. 그러면 실시간으로 인증을 해주면 바로 열 수 있습니다. 잠금장치 주변에 설치된 CCTV 시스템과 연결하면 여는 즉시 누가 들어가고 나왔는지 카메라도 영상을 담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산업 보완과 안전관리, 스마트시티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잠금장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. 저희는 디지털학의 전원이 없어서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형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국내 및 해외 산업시설물과 국가 주요 시설물의 물리적 보완을 대한민국 벤처기술로 지켜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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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